됐다. 됐다. 빨간색이 됐지 마. 빨리 가세요. 앞에. 나 한번 따라가보게. 나 찍어준다고? 응. 따라가보게. 먼지 좀 마셔보게 오랜만에. 한 톨만. 찍힐 만큼 갈게요. 어디로 가실 거예요? 먼저 가세요. 제가 좀 느립니다. 눈에 대해서 완전 따일 것 같은데. 눈에 대해서. cierbe에 있는 강원. 이쪽은 산타입. 11. 트레이브. centrale. 역전했을때봐. 반jet. 반풍에 있는 강웅. 모든 강웅. 전문에 있는 강웅. 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아멘 아멘